오늘의 앨범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떨려! 근데 나 거꾸로 낀 것 같아. 이렇게 거꾸로 끼면 눈 안 들리잖아요. 안녕하세요 피어스입니다. 피어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피어스가 무엇을 하나요? 녹음! 오늘의 뮤직 킹들 앨범을 녹음하러 왔습니다. 자 우리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앨범이 당연히 나와있고 멜론 차트에서 1위를! 멜론 차트에서 게리도 오도록 할 것 같지만 열심히 해서 1위 한 번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떨려! 떨려요? 무치 아까 선배 카톡으로 이 정도 쉬고 좀 먹게 된다고 오늘 대충 놀러가겠다고 아 진짜 아 민채 오늘 군산에서 대충 계속 놀러 온다고 신나요? 네 대충 대충 하겠다고 군산에서 제가 언제요? 저기 왜 이렇게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첫 녹음 하신데? 맞아요 오늘 첫 녹음인데 맞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아 열심히 한 사람이 진미는 동아랑 같이 한번 우리 쥐있게 녹음 진행이 traverse 가볼경 알겠죠? 끝geu 지금 걸어가는데 너무 어색해서 가볼게요 걸어갈게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도아가 마이크 앞에 처음으로 좀 섰습니다. 아 잠시만. 아 거꾸로 낀 거랬어. 아 거꾸로... 여러분 도아가 살짝... 긴장한 거죠? 이렇게 거꾸로 끼면 눈 안 들리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안 돼요. 도아 이제 하니까 우리 파이팅하마기. 도아 첫 녹음과 파이팅하마기.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아 도아가 첫 녹음을 끝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신경이 어떤가요? 어떤 기분이에요 지금? 도아 잘 하고 싶었는데 잘 못해서 아쉬워요. 충분히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다음 누구죠? 도아가 선택하세요. 누가 가야 되는지? 려원님. 려원님. 어? 려원님 도망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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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터져 작은 용기도 없어 결코 꿈이 아닌 이곳 너와 맞닿은 이곳 턱 끝까지 너를 채워라 지금 이 순간 따라라라라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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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이 끝났어요 그리고 복귀스러울 때는 아주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섀도우 홍시 발음이 섀도우죠? 섀도우인데 섀도우죠 민채 언니 자 다음 민채입니다 들어 볼게요 우리 피어스의 오늘 섀도우의 래퍼 민채가 끝났습니다 되게 좋아하네요 오늘 녹음 완벽했습니다 연습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제가 랩까지 완벽했어요 끝냈습니다 피어스 녹음이 다 끝났으니까 우리 친구들 만나러 바로 이동할게요 피어스 녹음이 끝났습니다 엄청 길었어요 무려 무려 여러분 3시가 반 동안 무료를 진행했어요 이 영상이 나올 때쯤에 이미 응원이 반응이 있거든요 여러분 들었을 때 어땠나요? 좋았다고 들립니다 여러분 녹색이 아니고 유승이 다 들려요 피어스 제목이 뭐였죠? 섀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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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죠? 그림자 이젠 캔디도 몰랐는데 엄청 발전했어요 우리 응원 많이 사랑해주시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계속 말하지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두번 보시고 세번 보시고 네번 보시고 백번 보세요 알겠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 구독하세요 그럼 안녕 mornings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